아 아 대한만두 대한만두 싸가면서 우리 딸이하고 싸가면서 드려야돼 아 아 아 두람이 아 딸이 흐헤헤헤헤헤헤헤헤 야 이거 없는걸 내가 생각 전번에 뭐했다 엎어가줘 했으며 공금대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코팅해 가면 괜찮아요 아 굴이 좀 있어도 괜찮겠다 굴을 밑에서 꼭 있어도 잘 좋다 고기가 너무 많다 이것만 해놔 그리고 피부를 하다 자, 이슈토 테이블 고춧가루 압사슬바 농장 솥뚱껑 삼겹살 농장에서 이렇게 하늘이 안 나오네 잠시만 아이고 웃긴다 원래 부부는 원래 그런거야 양파랑 이렇게 오니깐 좋아가지고 아빠 그전에 우리 가면 빨리 들어가라 요거 그냥 판대로 그대로 들고 가면 되겠네 양파랑 같이 여기 주물팬이 조금만 더 컸으면 들어갔다 좀 더 큰데 살꺼에요 33cm인데 요거는 집에서 먹는거다 집에서 먹는거다 그럼 이렇게 구우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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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짱 좋아하지? 참기름 짱도 찍고 남성도 찍고 아 네 음 감상적이지